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밀란의 신호등. 큰 공 좋은 것 같다. 이런 거 아니야? 빵집인 것 같은데. 안녕! 피곤해. 에이... 이라고 말씀하셨죠 ㅋㅋ 그 다음에 그러고 싶다.. 여기.. 어.. 그러니까.. 못 들어갈 것 같아.. 내가 한번 물어보고 놀게.. 근데 안될 것 같아.. 그래.. 집안에서 보단.. 입안에 선.. 를.. 순이.. 순이.. 너 앉는데 순이.. 순이 때문에 입국 컷 순이? 순이 너 때문에 안된대 너 때문에 입국 컷이야 순이! 안된대 안된대 너 안된대 아이 귀여워 천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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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떻게 만나요? 아 정말 핫핑크도 있네 네 네 헌떡 생크림 생크림 스크림 쫘아가기 손님 많이 먹었다 나도 맘에 들어 여기 네 우리가 좋아하는 비도 오고 네 순이 순이 앉아버렸어 이거를 방금 만들어줬을 일은 없고 이제 만들었다가 가루를 뿌렸겠지 나오기 좋은 거 응 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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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을 할 수 없는 쇼핑거리 전체 대단하며 자체 대단하러 가고 교훔행을 자고 교훔행을 지나가고 제주도에 한 번 더 살고 싶었어. 그래. 손님, 여기 부자 동네야? 얘는 품이나 둬도 잘 돼. 좀 깔끔해, 좀 깔끔해 보이세요? 몬아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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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아크로 늦은서, 한 번도 시켜만간다 너무 깨끗하다 엄청 깨끗하다 나무 엄청 크다 이거 안겨서 샌드위치 먹어봐 너무 좋다 스니 스니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 어 스니 웨잇 스니 그만해 스니? 스니 웨잇 스니 웨잇 뭐야 이거 스니 스니 야 스니 우리 스니 신났지요 스니 그 직업이 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